자 이번에는 곧 장자연씨 사건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핵심 증인이죠 윤지호씨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살펴보죠. 이게 벌써 국민청원이 20만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만에. 윤지호씨가 직접 올렸는데 신변불안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윤지호씨가 주거지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환풍구하고 출입구 잠금장치가 훼손됐고 가스 냄새도 났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요.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한테 지급받은 호출을 눌렀는데 10시간가량이 지났는데도 경찰 측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스스로 보호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벌써 2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 내용대로라면 보호해 주겠다고 장비도 주고 뭐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이건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해명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는 항상 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